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아유 우리 혼내는 우리 선생님. 아, 네, 방금 혼냈는데 혼낸다고 하셔가지고 그렇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저는요. 아난티 6800원에 2% 가지고 있어요. 얼마요? 6800원에 2000, 22% 2%요? 어, 네, 뭐 2%도 돈이니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2% 산 종목은 상담 안 받는 게 좋아요. 어, 너 선생님한테. 지금 계좌에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. 비중이 큰 종목 있지 않나요? 아니요, 이것만 있어요. 이것만 있고 나머지 98% 현금이에요? 네, 선생님한테 공부해가면서 12월에 이거를 딱 2%를 사봤어요. 어, 잘했네요. 그럼 12월에 했으면 수익이 좀 났을 텐데 왜 안 팔았대요? 근데 제 생각에는. 제 생각 같은 거 없어요. 수익 났으면 팔아야 돼요. 제가 방송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? 내 생각은 팔아라. 저점에 사라. 저점에 잘 샀고요. 올라갈 때 잘 팔고 연습으로 2% 정도 산 건 나쁘지 않습니다. 만약에 다른 종목이 비중이 큰 종목이 있으면 제가 그 종목을 상담으로 바꿔드리려고 했었어요. 2% 상담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이 프로밖에 없고 이 종목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상담할 필요가 있겠죠. 일단 아난티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.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아난티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속박, 골프, 레저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제일 피해를 받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텐데 실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코로나 이전에 얘가 100억씩 찍다가 40억으로 줄어들었다가 코로나 딱 터지고 300억 적자가 났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 터진 그 다음에 바로 59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지금 올해 영업이익은 1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때요?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모텔을 안 가고 호텔 가는 추세로 바뀌어나가고 있고 호텔 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라고 하는 거죠. SNS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것들에 이제는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돈 쓸 거면 고급스럽게 좀 쓰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호텔 신라, 신라 호텔의 망고 빙수 이런 거 8만 원, 9만 원, 10만 원 이렇게 해도 그냥 먹으러 가가지고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던 게 바로 이런 아난티와 같은 호텔 업종이었던 거죠. 코로나 피해 준 줄 알았던데 아니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사람들이 코로나 피해 준 줄 알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하고 사지도 않고 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? 떨어졌죠. 떨어졌지만 좋은 기업이었다, 안 좋은 기업이었다? 알고 보니까? 좋은 기업이에요. 그렇죠. 이런 게 바로 따라해보세요. 옥석. 옥석. 이런 게 옥석인 거예요. 잘 벌고 잘 성장하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.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런 걸 사놔야 어떻게 된다고요? 사람들이 아이고 아차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?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왜? 자기들 갖고 싶거든. 이제 나는 사고 싶거든요. 그때쯤 되면 비싸니까 뭐 하면 돼요? 사라야지. 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주식 잘하고 계시고 역시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먼저 하시니까 개념이 좀 잡히죠, 그렇죠? 네. 아주 베스트입니다. 혼날 이유가 없어요. 수제자 느낌이에요, 완전히. 그래서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요. 일단 지금 이거 약간은 2% 사가지고 올라올 때 팔아냈다면 더 베스트였는데 매도는 이번에 느끼셨으면 좋아요. 매도는요. 올라갈 때 팔지 못하면 내려갈 땐 절대 못 팝니다. 이번에 느꼈을 거예요. 내려가니까 어제 팔 걸, 어제 팔 걸, 어제 팔 걸 하다 보면 결국 못 팔아요. 그래서 다음에는 올라올 때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, 조금이라도. 한 주라도, 두 주라도, 10%라도 그냥 일단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.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. 지금 이거는 2% 가지고는 안 돼요. 지금 뭐 어쨌든 우리가 투자라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한 지금 이 자리 있죠. 지금 6,900원 자리 있잖아요. 이 자리에서 10%까지 좀 늘리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. 10%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현금 들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종목을 이렇게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는 방법도 알고 저점에서 하는 것도 알면은 이제 뭐 돈 버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. 괜찮아요. 하셔도 괜찮아요. 지금 다른 사람들 보세요. 비중 100% 위에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나아요. 이게 베스트인 거죠.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저 10% 정도 더 사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. 만약에 이거 여기가 저점이 아닐 수 있죠. 왜냐하면 지난 전 저점이 5,000원이잖아요. 그렇죠? 네. 떨어지면 무서워해야 될까요? 옥석인데 사람들이 몰라보는 걸까요? 사야죠. 그렇죠. 5,000원 되면은 20%대에서 30%까지 늘리시고 만약에 3,000원까지 떨어지면 뭐하면 될까요? 더 사야죠. 그렇죠. 그럼 50%에서 60%까지 늘리면 됩니다. 만약에 2,000원까지 떨어지면요? 그럼 100% 사야죠. 그럼 100% 사야지. 그렇죠. 베스트입니다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안 떨어지면 올라갈 때 팔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.